1년만 합시다. 그리고 뒤에 컴백. 아니 누구? 원총 박정은 대리입니다. 제 책상 어딥니까? 예산은 줄어들었고 사람은 늘어나고 올 하반기 시작 전에 우리 중에 작업복 벗어야 될 사람 있어? 자, 알겠습니다. 현장 일이에요, 이거. 기본 교육은 받고 왔습니다. 다른 쪽 포장들은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잘만 내쫓더구만 이건 뭐 회사 갈고 먹는 좀비한테 보고만 있자는 겁니까? 뭐 하자는 겁니까? 언제 떠나실 건데요? 넌 우리 동기들한테 전설이자 희망이었잖아. 밧줄 하나 걸고 올라간다. 한 칸씩만 하면 돼. 저도 무서웠어요. 그래서 저는 저놈을 누구라고 생각했는 줄 알아요? 내가 지켜야 될 우리 딸들이. 박 대리님은 누구라고 생각할래요? 박 대리님은 돈을 한 번 가야 될 수 있을까? 그래서 나한테 적착해 넣으면 돼. 이렇게 하면은 금세가 될 수 있을까? 괜찮아. 그런데 너는 절을 없야래요? 그럼,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? 이 시절은 높은 게ization. все가 되는 거 같다.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준비가 될까?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많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